메리 크리스마스! 나노엘에서 연말 보너스 선물이 펑펑 내립니다. 어머, 저건 다이어트 플럼이잖아. 나노엘 제품 69불 구매시마다 다이어트 플럼 한 박스를 준다네요. 그럼 140불 사면 두 박스? 네, 나노엘 전 제품이요. 나노엘 연말 보너스 큰 자취. 우와, 알스맥스, 알스 프로, 대장금 홍삼 사면 다이어트 플럼 한 박스가 보너스. 다이어트 플럼 공짜! 12월 한 달간 이래요. 다이어트 플럼 홈의 catastAh